남편이 죽었는데 안 놀랬대. 이 곡이라 맞췄네. 당신 생각났어요. 짱이! 올라가 봐야 할텐데. 왜 굳이 이리로 올라가요? 많이 놀라셨겠습니다. 남편이 죽었는데 안 놀랬대. 웃는 거 봤어? 아 미안합니다. 제게 했어요.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? 마침내. 마침내. 기도수 손톱 밑에서 딴 사람 DNA가 나왔네요. 주아가씩 나가게 와.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. 오는구나. 마침내. 우리 일을 그렇게만 하지 말아요. 우리 일 무슨 일이.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이오? 당신 생각났어요.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? 내가 그렇게 안한 사람이야. 너는 누가... 한글자막 by 한효정